안녕하세요 엔제이 카멜레온 노재환 입니다 오늘은 준호 준호 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자이언트 되겠고 체질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여기 화분에 옹세기 잡으려면 잡았어? 어 잡았다 트리옥 완료하였습니다 노재는 잡지 못했지만 제가 해냈습니다 선물로 자세계를 드리겠습니다 진짜요? 같이 가자 정말 귀엽죠 정말 귀엽죠 와 정말 귀엽다 와 정말 귀엽다 덤벼 덤벼 여기 꼬리 한번 잘렸네 리젠이네 네 바로 잘랐어요 수컷이죠 이거는 네 다 수컷일겁니다 여기 붙어보니까 수컷이네 스컷스컷스컷 어우 싸웠다 엔제이 카멜레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야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욕장료 받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